뿌리가 15cm 안에 85%의 세균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세균들은 수분하고 고기암, 영양분을 끌어먹는 역할을 하고 여기 직근들은 지지하는 역할을 밖에 안해요.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깊게 심는다든지 깊게 심는다든지 흙을 덮어놓는다든지 하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뿌리가 호흡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심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거 심는 거 보면 이렇게 마운딩을 하는데 이렇게 올려 심잖아요. 이것처럼 올려 심는 게 제일 좋고 펜수도 잘 되고 통계성도 좋고 가장 중요해요. 3분의 2까지는 묶고 여기다 이렇게 복토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3분의 2까지만 묶고 3분의 1은 남겨서 복토시켜라. 그래서 처음에는 물집 잡고 물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덮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나무를 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려 심어도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물집을 아까 이렇게 냈을 때 보면 물집을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거둬내야 돼요. 그리고 지금 몇 년 다 하더라도 무게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잔디 심어서 복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뿌리가 호흡하게 하고 땅만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가 하든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묻잖아요. 네. 통풍선 화빵이 없다는 거거든요. 물질이라고 밝히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였죠. 일차적으로 요 분뜨기까지 다 묻고 요 위에다 물집 이렇게 해봐 심었지. 지금까지 심었던 거 같아요.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나서 나중에 물을 주고 이제 어느정도 활짝 됐다 싶으면 바로 덮어버리거든요. 이렇게 묻혀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토양에 따라 다르긴 해요. 사질또냐 정톡기가 많은 미사주의 토양이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한데 그 사질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래땅 같은 경우는 한 뭐 10cm 정도까지도 괜찮거든요. 근데 정톡기가 많은 땅 같은 경우는 5% 정도만 덮어놔도 아니면 5cm 정도만 덮어놔도 뿌리가 호흡을 못해요. 그래가지고 나무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아까 나무 같은 경우 특히 여기서 뿌리나 금매가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아까 좀 심어서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나오냐면 위에 수건이 이 부분이 세약해져 있어요. 맞아요. 나무 스스로 살려고 이를 포기하는 거예요. 뿌리가 뿌리에서 금매가 나온다는 거는 거의 99% 뿌리가 제대로 호흡을 못하거나 아니면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. 좋은 정보네요.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보다는 다 뿌리 쪽에 문제가 있거나 뱃속 안 들거나 아니면 깊게 묻혔거나 흙을 많이 복도에 넣거나 네. 우리는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거든요. 복도돋은 말이 있거든요. 복도돋은다. 흙을. 아 복도돋은다. 나무는 붙어주면 안 돼요.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바람 많이 도는 지역은 깊게 묻어야 된다. 절개면 같은 경우는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깊게 묻어야 된다. 그러면 이렇게 묻어 놓으면 뿌리가 여기서 나와요. 이렇게. 생일이 안 되거든요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재규직 모양으로. 이렇게 심는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. 이쪽으로 가기 힘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오고 해서. 네. 잘 잡으니까. 네. 아 이거 딱이래. 네. 바람 많이 부는 지역 같은 경우는. 네. 노을집가가 걱정된다면. 기준물을 세워서. 뿌리가 활짝 할 때까지. 네.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. 기존에 유튜브를 보면 다 이렇게. 이렇게 해놓고. 심고. 여기다 이게. 물집. 네. 물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. 그렇게 배웠어요. 애들은. 근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알아요. 그래서 최근에 본 거는. 요만큼 심고. 네. 이렇게. 네. 네. 고객님 말씀대로. 딱. 그게 맞네. 네. 가장 기본이 뭐냐면. 뿌리가 호흡화해 준다. 이거거든요. 네. 이유를 알겠네요. 물 줄 때는. 네. 이렇게 보면은. 호수를 안에 깊숙이 박아서 주던데. 그게 맞는 거예요? 이렇게 좋으면. 이게 토양의 공급이 있거든요. 기존 땅하고. 이렇게 시큰작업 했을 때. 이쪽. 땅하고. 서로가 틀려요. 응. 그러다 보니까. 이렇게 물 주면서. 얘네들. 서로 이렇게. 물을 빼주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여기서 중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. 너무 열심히 빼다. 빼주다 보면. 얘네 같은 경우에. 입단화가 파괴가 되거든요. 떼알구조가 없어져 버려요. 무슨 얘기냐면. 모래 같은 경우는. 안에. 안에 막 내려가고. 골재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위에. 점토 같은 경우에. 쌓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. 얘네들이. 피막 같은 경우에. 형성되어 가지고. 그. 사실. 그게 큰. 좋은. 상태는 아닌데. 그렇다고 하더라도. 물집을 쓸 때. 고기를 빼주는 건. 좋죠. 응. 깊게. 꽂아 가면서. 물을 줘라. 특히. 이 부분이. 지금 주의해야 되거든요. 이 부분이. 이 아래쪽에. 물을 주다 보면. 여기. 대부분. 이 부분만. 이렇게. 이렇게. 잘 이렇게. 뭐라고 해야 돼. 잘 젖어 주고. 이쪽은. 비어 있는 게 있거든요. 네. 안쪽에. 또 나무 심을 때 보면. 이렇게. 분이 이렇게. 견고하게.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. 이렇게. 예전에 공부하지는. 목가깐하고. 그리고. 에코밴드 같은 걸 하잖아요. 얘는 안 푸르는 게 제일 좋아요. 안 푸르고. 그러면. 견고하게 되어 있으면. 이 부분을.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. 목방이 뽁뽁뽁 올라오거든요. 살짝 돌려. 손목을 돌려주라고. 네. 유죽해주면. 깨지지 않게. 조심하면서. 그러면 잘 빠져요. 잘 빠지고 난 다음에. 그리고.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타임 같은 경우는. 한번. 덮기 전에. 한번. 물 한번 더 주는 게 좋아요. 응. 물 줄 때는. 조금.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. 한번에 숙주는 게 좋고. 한번 주고. 그리고. 덮기 전에. 물 한번 주고. 덮고. 이걸 없애줘야 되고. 얘네가 만약에. 넓게. 식사자부덩이 만들어서. 한다면. 그. 회수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는. 이. 물. 운동리가 생기거든요. 물 고여가지고. 손 속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